자고 일어나니까 빅토리아에 와 있네 이런게 너무 좋아 가판에 한번 올라가보자 지금 되게 예쁠 것 같아 공기가 차네 아침부터 조깅하시는 분들 많다? 이 트랙에서? 저쪽으로 가보자 저기가 해가 뜨고 있는 것 같아 저쪽으로 가보자 고기 너무 좋아 따뜻해 엄청 따뜻해 엄청 따뜻해 전세냈네 전세냈네 아 내렸다 날씨 좋다 날씨 좋다 어 우리 배 와 일단 시내로 갈거야? 응 걸어갈거야 15달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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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좋게 나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여보는 내 손도 안 잡아 찍고 혼자 사진 찍으러 막 도망가고 그러지 않거든 그렇지 응 아침 시간이라 아직 문을 안었네가 많아 이렇게 물에 닿고 있나봐 수상 레스토랑이네 수상 레스토랑이네 아 수상 레스토랑이네 수상 레스토랑이네 수상 레스토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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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산책길 되게 좋다 어 예뻐 여기 공항길 따라가면 추억이 다운다 저쪽으로 가면? 응 그래서 저희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럴까? 너무 예쁘다 여기 국회의사장이래 뭔가 부다페스트도 갑자기 생각났어 국회의사장이 거기도 예쁘잖아 아 예뻐라 여기 수박도 되게 예쁘다 여기서 커피 한잔하고 가자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다른 도시에 와 있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그치 그게 크루즈 여행의 맛이지 이거 이제 내일 우리 시애틀 가서 1호점에서 먹을 수 있다? 응 내일 귀향지가 시애틀이잖아 너무 좋아 저 호텔이 되게 오래된 호텔이라 그랬지 어 저 100년 넘었대 100년? 빅토리아에서 되게 대표적인 유서 깊은 호텔이라고 했어 여기가 다운타운이네 여기가 다운타운이네 쇼핑센터 번화하다 번화해 자기 가방 부장나서 가방 타러 가야돼 어 내 가방 타러야 돼 부토리아에서 가방 쇼핑 여기 마사지숍이네 어 발마사지 발마사지 얼마야? 45분에 61달러인데 택스별 와 이거 다낭에서 어? 한시간에 만원이면 갔는데 이거 다낭 가고싶다 엄청 비싸다 어 예쁘다 여기 쇼핑몰 예쁘네 진짜 여기 서점인가봐 여기 서점인가봐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여기 가보자 진짜 예쁜 서점인데 진짜 예쁜 서점인데 어 저기 또 연주하시네 음 예쁘다 이 나무 진짜 예쁘다 이 나무 진짜 예쁘다 가을이야 진짜 가을이다 가을 생각했던 것보다 단풍이 훨씬 더 많이 들었다 어 이 햇살도 너무 좋고 공원으로 가자 응 공원으로 가서 이제 크루즈로 돌아가자 으 찾아라 에이 콜센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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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